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별낙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술 한잔, 이게 저는 이렇게 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는 마시다가 술잔 녹으면 아침에 해가 딱 뜨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즐기는 편이죠. 밥 먹을 때, 특히 저녁 밥 먹을 때 반주로 한 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술들 이런 걸 제가 즐기고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우리가 고기 먹으면서 소주 한 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조금 조금 먹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냥 술보다는 조금 특별한 술들 이런 걸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계탕 집에 갔어요. 상계탕을 먹으러 가는데 상계탕하고 하면 인삼이죠. 그러면 상계탕 집에서 그 집에서 직접 만든 인삼을 실제로 발효시켜가지고 인삼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삼주를 만드는 걸 정료해가지고 인삼정류주죠. 인삼소주죠. 그걸 딱 해야 돼요. 한 잔에 예를 들어서 5천 원이면 5천 원. 이렇게 조금 큰 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팔면 상계탕에다가 인삼정류주죠. 한 잔 이렇게 딱 하면 이거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찌개 이런 것도 자주 먹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찌개 하면 김치찌개 아닙니까? 그러면 김치찌개하고 어울리는 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술 소주 말고 소주 말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아로니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찌개하고 아로니아 소주 한 잔.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보통 한 8천 원 하잖아요. 8천 원, 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아로니아 소주는 한 3천 원 정도 한 잔. 약간 큰 잔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김치찌개 먹으면서 한 잔 탁 걸치는 이런 맛들, 이런 멋들 이런 걸 저는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들 식당에 계속 술만 들어. 술만 들어. 그리고 막걸리 이런 거는 눈 감고도 만들어지죠. 저희들 발효 종작인만 했어요. 유원 프러스균이라고 종작인만 있으면 그런 거는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막걸리 이런 것도 좋지만 정류주 이런 거는 더 좀 멋이 있죠. 저는 독주를 좀 좋아합니다. 물론 양주도 좋아하고 40도짜리 중국 백알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특징이 있죠. 좀 맥주니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마다 그런 차기만의 술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그런 세상이 왔으면 이게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사실은 하나의 명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술 이러면 지레컷 먹어버리죠. 그럼 양조량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규모가 커야 되고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레컷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세계적인 명주들이 있잖아요. 세계 최고 이런 명주들이 대부분 다 가양주입니다. 가양주. 그래서 집에서 그 집안에서 만드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최부자댁술 최부자댁술 그다음에 박신혜술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전통 명주들도 대부분 다 가양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양주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술이 되어버린 거죠. 그 지역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술이 되어버린 겁니다.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도 처음에는 가양주예요. 집에서 이렇게 빚다가 그게 지역술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이 술들은 그 지역 농산물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그중에 술 만드는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잘 만들겠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니까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술에 이렇게 폭 빠져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맨날 왜 소주 맥주만 먹어야 돼? 전 그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술들을 먹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술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넉 달 됐거든요. 공부한 지 넉 달 됐습니다. 이제 넉 달 됐는데 저는 이제 스타일이 일단 이름부터 알자 이래가지고 막 5번 때만 책들을 지금 막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거의 한 47, 8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6개월 안에 100권 읽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권 정도 읽고 나면 이제 버리 속에서 이렇게 막 융합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막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창원에 삼성팝이라고 농업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빠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제 그 이제 전통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술이죠. 동충화초 소주, 그 다음에 침향 소주, 그 다음에 표고버섯 소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기 농업 법인이 이제 동충화초하고 표고버섯을 제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료들 일단 재료가 풍족해야 되죠. 그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다른 거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그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섞어 다른 거하고 약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충화초만 가지고는 술이 엄청 비싸죠. 왜 동충화초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동충화초하고 이제 동충화초가 주재료가 되는 거예요. 한 60%, 70%는 동충화초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뭐 이런 옆에서 나는 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특유의 그런 소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술 공량을 하나 하려고 그 이사장님께서 한번 해봅시다 이라고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샘플들을 일단 만들고 있어요. 샘플 만들어서 이 사장님한테 이제 갖다 드리고 드셔보시고 야 이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장, 술, 주조, 술 제조 시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일단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가 막 서류가 억수로 많아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면 이제 시설해라 이러면 이제 그것도 시설 평면도 하고 뭐 또 시설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그 주조장을 만드는 건데 저는 술 공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중국 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술 공장이라는 말이 입에 막 붙었습니다. 그거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옆에다가 이제 그 저 학교를 만들 거예요. 술 제조 학교. 그 옆에 연구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동사가 80평 대부분에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 동이 이제 그 근물 장기가 80평짜리예요. 80평짜리가 총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충화초하고 뭐 표고버서 다 재배하고도 이제 동사가 억수로 많이 남아요. 남으면 이제 그게 전부 근린 생활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술 공장 허가가 반드시 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 같은 것도 감면이 돼요. 여기서 이제 그 농민들이 자기들이 제조 농사를 지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세금이 감면이 됩니다. 조금 세금이 약간 싸지거든요. 원래 이제 추세에 이제 술에 세금이 많이 붙잖아요. 담배도 세금이 많이 붙고 이렇게 이제 그런 기호품이 있는 데는 세금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민이 내가 농업을 해서 만드는 거는 이제 하니까 그런 좀 유리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 옆에 이제 연구동이 있거든요. 연구동에서 이제 술 학교 이걸 만들고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아마 대표가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술 학교 교장이라고 그러면 하기가 박사학위는 이제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사람 박사가 대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또 관련 이런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기 박사인데 또 책도 한 권 있어야 되죠. 저희들이 이제 발효식초 그다음에 미생물하고 관련된 책들은 벌써 이미 두 권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사람 박사 저서가 총 한 8권인가 이렇게 다 출판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술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해서 이제 좀 체계적인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걸리죠. 왜? 준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준비가 이제 서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들이 좀 중간에 삐기덕삐기덕 하게 되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한 번에 팍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특별한 걸 하나 보여드리려 그래요. 실제 정류할 때 그 모습들 그거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 번 보시죠. 이게 이제 실제 정류되는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게 100도에 끓잖아요. 이제 100도에 이렇게 막 이제 끓여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진공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뭐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이렇게 샘플을 이제 뭐 다 뭐 한 병이라도 이제 샘플을 보내려고 그러면 이제 잘 된 걸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 없는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통해서 제일 잘 된 걸 그렇게 샘플로 보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장비가 아무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질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진공, 감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정류 같은 경우에는 100도에서 이게 끓어요. 근데 이 진공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이제 낮아도 이게 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8도에 이렇게 정발이 되거든요. 물은 100도에 정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 가지고 사실은 정류를 해가지고 이제 술을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한 70도 정도 되면 물도 끓고 알코올도 끓고 다 끓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수분하고 알코올하고 같이 올라와 버리는 그게 장점 같기도 하고 단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동정류기에 저희들이 2차로 정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진공에서 이제 올라왔던 수분들이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분리시켜버리는 이제 저는 2차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괜찮은 그런 샘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끓고 그 옆에서 이제 똑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못 빠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타이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6시간 6시간 4시간 4시간 딱 타이머를 걸어놓으면 그거 끝나고 나면 딱 멈춰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벌벌 끓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온도를 도대체 얼마나 해. 이 온도가 깨끗하면 70도 80도 이렇게 안 됩니다. 70, 80도에서도 이게 가능하죠. 감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압을 이제 압력을 낮췄었을 때는 끓는 점도 당연히 낮아지죠. 100도에서 안 끓고 60도 70도에서 물도 막 끓고 이러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여기 성분들 이제 그걸 물론 이제 뭐 이 주적 안에 있는 성분들 이런 분석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효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발효종작용 가지고 발효를 한 거기 때문에 미생물들의 그런 변화, 어떤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지. 실제로 정류를 했는데도 미생물들이 이게 나타납니다. 와 진짜 정신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진공으로 정류를 하니까 이제 물하고 딸려가지고 미생물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막 끝은 이제 막 끝에 막 생겨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동경력이 가지고 이제 2차 정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조금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마이크로 필터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그르는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딱 필터링을 하고 나면 아주 맑은 이제 이런 백소주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도수 계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뭐 뒤에 차차 해도 되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런 실험들 이런 게 이제 기초과학이거든요. 기초력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발효술 학교를 저희들이 이제 평생교육원입니다. 말이 학교지 평생교육 시설이죠. 왜 농업회사 법인에서는 이제 그 저 직접 농생행을 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면 아까 세금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농업 이제 평생교육원도 이제 그 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이 있는 그러니까 동충화초 소주 만드는 거는 고기가 최고 이제 제일 많이 해본 데가 결국 제일 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운영해보는 게 이제 그게 그런 거 만들어 보겠다. 그게 이제 제 사실은 이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하겠다 딱 마음으로 하면 합니다. 왜냐?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되겠냐 하는데 될 때까지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올해 2022년에 안 되면 2023년에 할 거예요. 2023년에 안 되면 2024년에 할 겁니다. 2024년에 안 되면 뭐 5년에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데 사라져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겠다. 저는 반드시 해내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쭉 보시고 일단 기초시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감압 방식을 했을 때는 이런 거 오늘 한번 본 게 이게 뒤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조건 뭐 이렇게 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냄비 같은 데다가 무조건 끓여버리고 나면요. 밑에 술이 타요. 타가지고 탄 냄새가 납니다. 그럼 먹다 보면 이제 우리가 탄 맛을 갖다가 저는 이제 경상도 말로 화덱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덱내. 이제 불하자를 해가지고 불냄새가 난다. 화덱 냄새가 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투리 같기도 하고 표준말 같기도 하고 뭐 좀 헷갈립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이걸 센 불로 끓이 보이면 화덱내가 나요. 술에서 화덱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류수를 먹다라고 팍 받칩니다. 화덱내는 쓴맛이거든요. 술 먹는데 씁다. 술이 당연히 씁죠. 하지만 그 화덱내 같은 거는 씁은 게 아니고 받쳐요. 아예. 이제 맛은 쓴맛이지만 받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런 디테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많은 술을 만들더라도 배경 지식, 기초 지식 그런 디테일들 이런 거는 진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걸 잘 배우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술 만드는 사람을 옛날에는 장인이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명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장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명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통주도 명인들이 만드는 술 먹어보십시오. 진짜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요즘은 워낙에 시설이 잘 돼 있고 장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대부분의 지식들이 전부 인터넷에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책으로 오픈되어 있고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고 특히 농업진흥청 이런 데서 나온 책들은 보면요. 이제 전통주 만드는 거 그런 책들을 보면 진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뭐 거저 주다시피 아주 자세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전통주를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그런 책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 법들 이게 막 여러분한테 거저 그냥 하라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옛날 같으면 양조장 같은 거 하나 체리려고 하면 진짜 까다로웠습니다. 의지간한 빼가 없으면 체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돈 의지간이 없으면 아예 양조장 만들지도 못합니다. 빽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야지 양조장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막 거저 그냥 만들어라고 할 정도고 또 여러분 잘 못하면 교육 싹 다 시켜줍니다. 공짜로 이렇게 공짜로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주정, 검사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이거 뭐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야기가 안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팍팍 전통주를 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술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번성을 했습니까. 그걸 이제 일본 놈은 아니고 일본 분들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 때 그걸 막 완전히 깡갈이 그냥 공고고 때리고 부수고 막 엉망식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난 뒤에도 이제 군사 정권들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들, 자유당 정권들 무식하지는 않은데 이제 좀 고진식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제 때 이제 하던 그 똘마니, 일본 끊어버렸던 그 똘마니, 그 정신을 그대로 개성해가지고 똑같이 우리나라 전통주를 거의 일본 놈하고, 일본 놈은 아니죠. 일본 분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말살을 시켜놨습니다. 그 세월이 100년이에요. 그거를 이제 88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래가 안 되겠다. 전 세계를 보니까 세계마다 각각 자기 나라들의 그 좋은 술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뭐 완전히 말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분들하고 그다음에 자유당 정권에 무식하지는 않고 그분들께서 다 그래 놓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살리려고 다시 옛날 그걸 하려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편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자꾸 해보세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또 옆에 사람 주보고 해가지고 기술들을 몸에 차곡차곡 익히세요. 그리고 디테일한 기술들. 아주 작은 차이가 명품과 자가를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런 디테일한 그런 기술들을 익힙십시오.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한 1년 정도만 하면 웬만한 술들은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저는 이 컨텐츠를 한 천 개 정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계속 보시면 그것도 시중에 책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나 책 살 돈 없어 이러면 도서관 가면 딱 있습니다. 도서관 가서 책 빌려 보세요. 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거기 또 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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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